음악 남편과 운동삼아 가끔 가는 동네 공원입니다. 누가 가꾸지 않아도 자연은 계절마다 색깔을 바꿔가며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지금은 노란색의 미나리 아제비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어로 버터컵이라고 하는 미나리 아제비는 정말 버터를 바른 것 같아요. 반질반질한 광택이 마치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꽃 같은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들판 군데군데 루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의 루핀도 활짝 피었는데요. 야생의 루핀보다는 꽃도 잎도 훨씬 큽니다. 드디어 장미도 피었어요. 거실 창을 열고 얼굴을 내밀어야 보이는데요. 우리 집 장미는 대론 내에서 제일 잘 보입니다. 실컷 키워서 대론 좋은 일 시키네 하고 옆에서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그럼 어때요? 아무나 보고 좋으면 되는 거죠? 파란색의 캘리포니아 라일락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키워봤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꽃이 있어 소개해볼까 합니다. 작년 가을 홈디포에서 처음 보는 꽃이 있어 한포트 구입했는데요. 철이 지나서 떠리로 나온 단연생 화초였습니다. 가지고 가서 화단에 심어놓고는 가만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른 봄 화단에 못 보던 싹이 쑥 올라와 있는 거예요. 시커먼 것이 눈에 확 띄이더라고요. 처음 보는데 이게 뭐지? 그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떠리로 산 거라 꼬리펴도 없고 화분을 뒤져서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별 정양풀이라고 하는데요. 줄기는 검은색에 가깝고 올리브그린 색깔이 새 잎은 버드나무 이파리를 닮았습니다. 가지 끝 검푸른 봉오리가 서서히 열리면서 작은 별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꽃 색깔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담총새? 찾아보니 영어로는 페리윙클 블루라고 하네요. 해가 잘 들고 물빠짐이 좋은 장소에 심어주면 되고요. 병충해나 강움매도 강해서 키우기 쉬울 뿐더러 꽃도 오래 간다고 합니다. 봄에는 예쁜 꽃을, 여름에는 매력적인 푸른 잎을, 가을에는 아름다운 황금빛 단풍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10월과 11월의 예쁜 단풍 때문에 심기도 합니다. 조경에서는 관목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니까요. 처음부터 충분한 공간을 두고 심습니다. 번식은 봄에 포기나누기가 가장 좋고요. 삽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은 봄이라 꽃이 핀 모습까지만 봤는데요. 앞으로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어떻게 변해갈지 그 모습이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